올해 이제 4학년에 올라가는 이쁜 우리 피치 피치의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한 3, 4분 드릴게요 근데 뭐 제가 잘하고 있다 근데 뭐 너 잘 났냐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냥 뭐 제가 하는 방법이니까 서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공유하고 그렇게 자녀교육하는데 서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 시청자들이 뭐 40대 50대인데 뭐 자녀분을 다 키우신 분들도 있고 자녀를 키우실 분들도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책을 똑같은 거를 3권을 삽니다 보세요 똑같은 책을 사고요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이소부화를 했었고 이번에는 좀 탈모도 이겼는데 초등학교 4학년한테는 조금 힘들어요 이 내용이 근데 제가 이거를 고른 이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민족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애들하고 우리나라 이 두 개의 민족이잖아요 그죠? 저는 이 탈모들을 각자 이제 우리 딸 저 그 다음에 와이프 와이프가 이렇게 주말에 만나면 자기가 읽고 싶은 구절을 이렇게 펴서 서로 이렇게 읽고서 읽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감상평, 느낀 점 같은 거를 발표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딸아이가 어려서 거기 잘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이걸 꾸준히 하게 되면 좀 이렇게 어떤 투자보다도 좋은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저희 딸아이 교육이 가장 큰 투자잖아요 그죠?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죠?